그럼 여기는 노비한 거법이 좋냐 국가 입장에서는 좋죠 왕 입장에서는 좋죠 노비가 없어지고 세금 내는 농민들 군대 갈 수 있는 백성이 늘어나니까 근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국가 입장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노비가 사라지면 소위 말하는 노비가 할 일은 누가 아냐고 이거는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저기 있는 호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내가 뭐 여기 있는 노비들을 정식으로 사들였어요 국법에 맞게 근데 갑자기 노비들이 저 억울해요 저 강제로 노비됐어요 이래버리면 국가에서 그래 그럼 다 해방을 시켜 재산 몰수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노비안검법이 좋은 정책이었을까 좋지 않은 정책이었을까에 대한 건 딱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